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다만 중서부 지역은 대기질이 탁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다소 쌀쌀하게 출발했는데요. 낮부터는 비교적 따뜻한 바람이 불어지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8도, 대구는 12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는데요. 다만 아침과 낮,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호흡기 관리에도 유의해 주셔야겠는데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이 되면서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종일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주말에는 눈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낮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지방에 내일 늦은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호남과 경남, 제주에 5에서 30mm, 중부와 경북에는 5mm 미만으로 양이 적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눈과 비는 일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1도, 대구는 3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7도, 원주 8도, 대구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기상입니다. 지상과 해상 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말에도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지상과 해상 작전기상단 제공 기상캐스터